방장이 왔어요. 뿌우우 미친 나와 김상용아 고맙다 우웩 나와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야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뭐 너가 어부지 어부거 자 왼뺨 오른뺨 난 내 목소리로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저기 병있네? 내비게이션 우회전 근데 내비가 그렇지 길치지 모자폭탄으로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흐헤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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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이 하나 있는데 그 퍼즐이 그.. 그.. 퍼.. 어.. 퍼.. 아이씨 이 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애 이 어두컴컴하고 습한 곳 흠 흠 흠 흠 흠 흠 저긴가? 내가 가야고 할 곳이 다 왔나? 이제 정말 다 왔겠지 이제 정말 보스 잡으러 갈 수 있겠지 이제 진실을 향하여 흠 흠 흠 흠 자, 불나던 날 밤 문이 열리지 누가 온다 이 사람이 불을 질러 그래서 일가족이 다 몰살해 내 가족의 위험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불을 낸 건 얘가 아냐 불이 나기 전에 얘는 빠져나온 거야 불이 나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고양이를 잡으려고 어두컴컴하고 이제 기억나는 거야 그 문은 리즈의 방에 그 얘는 엘리자베스 자기 언니 엘리자베스한테 먼 짓거리를 하고 탈출 못하게 문을 잠근 다음 불을 질렀지 그럼 왜 왜 불을 질렀나는 거야 단순히 자기 언니 엘리자베스를 겁탈하려고? 그치 그거때문에 그거보다 더 더 뭔가 있겠지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내 아버지 맘은 그 차이가 속이 지지 않게 그가 성복한 사람을 오래 지내던 것 같더라 그 poet가 말하지만 일과의 헷갈리자베스에 그의 욕력은 이건 도대체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아 여긴 또 무슨 맵이 또 왜이래 이상해 아주 어 악몽열차네 여기 악몽열차야 어 이거 악몽열차가 성으로 되어있네 자 지금 업그를 할 수 있는지 근데 업그를 한다 해도 거의 망하지는 안 써가지고 이러면 이제 풀옵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얘가 얘한테 지금 기억을 잃게 만드는 그 체면수로 계속 거는 이유가 그래서 악몽열차가 생겼던 이유가 바로 그거네 얘가 나올 때 그 걔 얼굴을 본 거야 걔 얼굴을 봐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죽인다? 불을 냈다? 가족들을 다 죽인다? 가족들을 죽여서 그 그 보호자를 다 없애버리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너무 복잡한데 그러면 어디야 어디야 아 뭐야 아 이거 못생겼어 희어몰거나 밀가루떡이라가지고 망하지 업그라는 거 보여달라고 똑같습니다 데미지가 좀 더 강해졌겠지 근데 어디서 돼지 소리가 이제 돼지도 필요 없다 업그를 다 한 마당에 병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앞에 안 보여 인형 공장이지 저 기억인데 저건 먹어야겠는데 여기서 한 번에 저기로 뛸 수 있느냐 엘리스도 알고 있구나 엘리스가 그 작자가 자기한테 성추행했던 걸 그것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 기억을 지금 무의식인 난장판이 자기 원더랜드 속에서 하나씩 찾아서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지 다 보고 느끼고 했던 걸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래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성추행하고 지금 엘리자베스 몰래 들어와서 겁탈하고 했던 걸 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우려고 막 체면 걸고 정신병자 같이 이렇게 몰아갔던 거 아닐까 저 정신과 얘 정신과 치료를 담당했던 박사가 나쁜 놈이야 자랑이 어, 이영지그 의사 고맙다. The Byrne. You blood sucking parasite. The damage you've done to children. The abuse. I provide a service. In the great and awful metropolis, appetites of all sorts must be gratified. My family. My mind. The infernal train. The train is your invention, your defense. I merely set it's schedule and I tell you. 자세한 차량이 일어나고, 편의점과 차량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 작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물속도 예수예요. 아, 저거! 자세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원하여도 될 수 있겠네. 인형된 거야? 마지막이야, 너의 몸이 어디에 있다면, 너의 마음을 따라가야 돼. 아마, 이미 있어야 돼. 어? 현실의 앨리스잖아? 처음에 장면 보면 애기들도 막 가정환경이 안좋은 애들한테 정신상담을 받고 있었지. 다른 애들도 다 그래서 애들이 막 말이 험했잖아 밑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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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소 자체가 완전 소굴이네 보육소 자체가 지금 완전 소굴이네 마라는 꾸라지가 미친 하하하하 그녀의 악략 그녀는 누군가 그녀는 그녀는 누군가 그녀는 그녀의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못먹는다는 말? 넌 충분해요 네가는 성공 candidate 넌 정말 놀랍게 내 작업이 끝났어 그렇지 세뇌해서 자기 말만 듣게 이제 꼭두깍시로 만들어서 하지만 정신력으로 다시 변신 자 악몽열차 탑승 이 더러운 곳을 내가 정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보수전은 정말 어려워 무명왕하고 비교해서 삐같을 정도로 정말 짜증나지 그것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여기서 나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건 버그일 수도 있다 봐봐 이거 시간 지나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 어린아이너의 전차를 그리고 이 욕의 늦은 이 욕의 늦은 이 욕의 늦은 욕의 늦은 수술이 있잖아 미스 해머헤드? 처음에는 모든 검색 검색한 음색 그리고 각각의 기억이 이제 욕의 욕 전혀 술이 술이 너의 마음이 여행을 우리 모두가 다 죽여있어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여있어 그리고 그 좋은 대신에 가고 엘레나 마사지 그런데 너의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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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그냥 깜짝이야.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들은 다른 사람을 불러줘야 해. 내가 뭘 깜짝 놀랐을까? 내가 도착했지만, 내가 못할거야. 당신은... 내가 사용했고, 내가 욕했고, 하지만 당신은 내가 죽일거야. 아니, 악략은 끝났어. 그녀의 아리스와 그녀의 원더랜드가 지워졌다니. 당신은 무엇이 발생하지 못할거야. 당신은 힘이 없어졌다. 당신은 나의 힘이 없어졌다. 저한테는 분명해졌다. 그럼 당신의 죽음을 받아라. 내가 어떤것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 없지 않다. 죽음은 죽음의 죽음은 죽음이다. 당신은 맞습니다. 죽음은 죽음이 부족하게 죽음이다. 그들은 죽음의 죽음은 죽음이다. 그들은 죽음의 죽음을 찾는다. 악대 현장을 목격하고도 악대 현장을 목격하고도 악대보면 응징 안하려고 하는거는 더 큰 벌을 받게 되다니 그래서 앨리스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런걸 보고도 왜 넌 나섰지 않았냐 이건가 아 미친놈이네 진짜 그래서 얘를 어리버려하게 만들어서 체넬을 시킨 다음에 몸을 파는 여자로 만들려고 그 돈 벌고 그 돈 벌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 결국에는 원하는 걸 원했지 제 리지 씨! 이 트렌즈의 정보를 무엇이지? 이상한 감탄과 죽음 너는 정보를 하지 않지 않지 정보를 잘 모르지만 그 소리가 리지 씨가 자신의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음 아! 아! 그리고 옥스워드가 없었다면, 이곳에 있는 곳은 없었다면, 이곳에 있는 곳은 없었다면, 이곳은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우리 모두 죽었다고! 아아...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리겠어..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힘들 것 같다 저럴때는 공격이 안될겁니다 아마 어 짜증나는건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 수두룩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때 후두룩 뺨치기 왼뺨 오른뺨 조심하면서 잡히면 죽습니다 전 잡히면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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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피가 어 피 얻어야 되는데 벌써 피가 네 칸이나 난이도를 괜히 악몽으로 하지 않았나 네네들이 피를 줘야 되는데 피도 안줘요 피 없냐? 피 없어? 사거리가 그래도 안되니까 다행이다 피 없냐? 피 없냐? 피 없냐? 피 없냐? 꼬리지? 손바닥 치게 élé Opt mı 와 Toy 안 맞아 저게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알 수가 없어 왜 공격을 안하는거지? 오 이게 주전자가 안맞네? 왜 공격을 안하는거지? 저게 더 이상하네? 봐주나? 뭐지? 왜 공격을 안하는거지? 왜 공격을 안하는거지? 왜 공격을 안하는거지? 아 이걸로 안되 어 이걸로 해야되네 좋아 별거 아냐 자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간다 자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저 손을 이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꺾어서 끝까지 가는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요렇게 해서 끝까지 간 다음에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좋아 됐어 자 이놈부터 시작되면 자 이놈부터 시작되면 자 이놈부터 시작되면 아 야 왜던데 아 아 아 아 아 이건 희망이 없어 어, 잘하면! 좋아! 어, 이렇게 깨다니? 주전자가 답이었구나. 1편의 첫 장면은 아니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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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더랜드가 맞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게 좋은 곳이 됐지. 그 현실하고 이렇게 섞인 것 같은데 이거 그 말에 맞을 수도 있겠다. 현실인데 앨리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하교미야 고맙다. 날씨였습니다. 아, 맞네 정말 놀랄지 않습니다 많은가 찾는 길을 찾고 그리고 가장 많은는 그들은 못 나가는 것 같네요 멈추를 지켜낸 것 같네요 싱싱한 사람들은 뇌의 부족을 지켜내고 뇌의 부족을 지켜내는 것 같네요 뇌의 부족을 잊어버리는 것 같네요 뇌의 부족을 잊어버리는 것 같네요 하지만 뇌의 부족을 지켜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는 뇌의 부족을 지켜낸 것 같네요 지금의 부족을 지켜낸 것 같네요 Blank 뇌의 부족은 뇌의 부족을 지켜낸 것 같네요 넘을sel格